인도네시아 음식을 이렇게 소개하는 학생들을 너무 좋았고 또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너무 부탁해요 음식을 먹는데 이런 매주 음식을 먹기에도 좋아요 아세안 요리 교실 아세안 요리 교실에서 아주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고 저한테는 하나의 새로운 취미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더 흥미로운 많은 요리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원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오스 요리를 한국 사람들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내가 너무 많이 없어요 아시아 여기만은 이거 있어서 동작해서 너무 좋아요 이번 요리 수업은 기분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좀 따라와주고 우리 필리핀 음식 좋아와주고 기분 좋습니다 수능 단어나 그런 거 서툴리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주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잘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다른 아세안 문화권에 있는 문화와 요리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기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б